또치와 마이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네요. 다음주는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가볼 흉간은 어디냐? 이거는 제가 겪었던 거에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그 특정 폐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나가고 있는데 무신 하나가 서 있는 걸 내가 봤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분명 뭔가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오늘 그 장소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나요? 여기까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2021년 11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에 가자! 오늘 온 곳이 여깁니다. 보이신가요? 여기는 지금 현재 뒷부분이고 슬슬 이동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여기를 왔다갔다 하는 것 같네. 근데 우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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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들어와서.. 저기 입구에서부터.. 저기 입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서부터.. 제일 어떤게 느껴졌냐.. 우선.. 뭔가 불탄 냄새? 불탄 냄새면서.. 아마도.. 여기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망자가 불에 타서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불 나는 흔적은 없거든.. 불 나는 흔적은 없어.. 혹시 여러분들.. 아무리 죽은 구신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너는 버르장머리 없게 반말을 치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실거에요.. 이런 흉가에 그리고 이렇게 떠도는 구신한테 존대를 써주고 그러면 나를 만만하게 보거든.. 대충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나를 나한테 자꾸 장난칠 수도 있고.. 그런것 때문에 기선제압이지.. 주위에 있는거 다 아는데..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안 되겄어? 자 그럼 내가 나간다.. 아.. 이 자리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뭐냐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좀 전에 저기 있었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배꼽 쳐다보고 갔어.. 그래 그래 그래.. 나갈때는 온 상태로 해놓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꾸네.. 뒤쪽을 빼꼼빼꼼 계속 쳐다보네.. 우리한테는 cctv가 있잖아 자꾸 이렇게 도망다니면 제가 카메라를 또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cctv 이름을 한번 지어 볼까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한거는 고스트 cctv.. 여러분들 설치는 했습니다 녹화는 잘되고 있고 카메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면 도망갈 수가 있거든 빛 때문에 빛이 있어서.. 너 지금 거기 뒤쪽에 있는거 아는데 잠깐만 좀 나와 보면 안될까? 울지 말고.. 왜 울어? 자꾸 울어.. 이상한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요? 나이가 어떻게 되요? 말을 안하네.. 나이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자꾸 나가줬으면 좋겠네 뭔 사연이 이렇게 많을까.. 뭔 사연이 이렇게 많을까.. 알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한이 많은 것 같아.. 갑작스럽게 저렇게 죽은.. 혼자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혼자였던 것 같아.. 좀 느꼈던게 뭐냐면.. 뭔가 많이 외로워해.. 그리고 혼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혼자였던 것 같아요.. 같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였던 것 같아.. 확실하게.. 그런거 보면 객사였나.. 잘 모르겠네.. 그러면 객사한 것 같은데.. 맞지? 집에 불타는 적이 없잖아.. 집 말고 밖에서 죽었다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내일 제가 날이 밝으면.. 여기를 와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 볼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집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냐.. 이런거.. 괜찮죠? 좀 더 생동감있고.. 시청자분들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내일 우선 제가 여기를 다시 와가지고.. 인터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했던거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날이 밝으면.. 여기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따 본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했던 것이.. 앞에 보이는 적입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마을이고.. 잠깐만.. 이 집에도 한번 물어봐야되네.. 아 근데.. 아.. 좀 말하기가 좀.. 어색해.. 지금.. 죽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게요.. 제가 그 시골집을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 시골이 뭐? 집이요.. 시골.. 시골.. 네.. 혹시 저기 위에 빈집이 있던데.. 저기 주인하고 뭐 좀 이렇게 연락 좀 해보고 싶.. 아니요.. 우리도 몰라요.. 거기.. 안판대요.. 안판대요.. 아.. 아.. 그럼 저기는 전에 누가 사셨나요.. 혹시.. 여기 사람들 거 아니에요.. 아.. 외지 사람들.. 아.. 외지 사람들.. 그전에 뭐 사셨던 분들은 누군지는 아세요? 아니 아니.. 어디 다른 지역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을지 찬되지 마라니까.. 아.. 아.. 알겠습니다.. 아.. 다른데요.. 이곳이 또.. 를 한 번 또.. 둘러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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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좀 물을께요.. 저기 길 들어오기 입구에 보면 집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골에 좀 살려고 혹시 주인하고 연락 좀 되나 해가지고 아 애국인의 산지? 여기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오면 코너길에 있는 저 위에요 언덕위에 아아 제등 저기 거기는 집은 비었는데 몰라요 주인은 누군지 아 그러면 혹시 전에는 그럼 저기가 누가 살았어요? 거기도 낙은 애들이 딴 사람들이 살았죠 주인 말고 그 353 친구는 거기에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여름에 더울 때 저기 몸에다가 페트병 올린 거를 저기 하나가 전기공사에 감전되어 버렸어요 아 감전되었고 어 왜냐하면 현장 저기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기 습기가 있으니까 페트병 올린 거를 도우니까 몸에 지우고 전기공사 하다가 감전되어 전기 걸러가죠 근데 지름은 물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우와 방금 이거 녹화됐나 와 이게 대박인데 우선.. 뭔가 불 탄 냄새? 불에 타서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불 나는 흔적은 없거든 그.. 혹시 저기 위에 있는 집 있잖아요 거기가 동네사람들 하는 말이 공사판에서 하다가 흔적이 안 됐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네, 그거 맞아요? 네 정답인데 소금을 입혀서 말은 게 흔적은 말은 또 체낙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여가래 동네에 지술자 목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거기 일 댕기다가 술도 한 잔 먹었는가 했었으니까 벽을 철근이라고 메고 가다가 전기선을 걷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떠가서 내게 그랬는데 감정, 감정, 감정 그래갖고 그 사람 살았어요 그놈, 그놈만 이제 병원에 가다가 죽었지 아아아아 그리고 새소문일이 그리고 납치 당사한 뒤 우리가 납치를 받았는데 그 새끼 우리 돈도 끼워 먹고 죽었어 으으음 이제 그놈 갖고 이런 데서 잘 가라고 쩔어가서 잘 살면 되지 으으으으음 뭐 시대나 된 자네, 죽었어 그리고 좀 혼자 사 함께해서 나이는 먹었어도 혼자 사 함께해서 그러면 공사판에서 돌아가셨으면 보상같은 것도 나왔겠네 보상이 형제관들이 찾아보고 다녔는데 보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관들이 싸움나고 난리 나왔어요 낙지 잡는 배도 얹는 싸게 해서 팔아서 가보고 그랬어요 형제관들이 아주 나쁜 놈들에게 살았을 때는 치다가도 안해놓고 죽어서 돈 포장나온게 권한갖고 싸워먹을 때 나이가 이렇게 불쌍해 불쌍해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